이처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공사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학동 4구역 감리책임자와 건물 해체 계획서를 작성한 건축사무소 직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철거 계획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또 현장에서 절차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철거 당시 굴착기 운전기사 등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사무실과 광주시청 도시경관과 동구청 건축과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직폭력배 출신 문흥식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이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흥식 회장은 이번 사고로 인해 해당 재개발사업지에 불법 하도금 문제가 불거지고 자신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한 지난 13일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는 그의 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일각에선 문 씨가 미국을 거쳐 친인척이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으로 향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